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표 1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에 사원관리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ountif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D11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ountif 라고 입력합니다. countif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레인지는 직급에 가서 두 번째는 조건인데요. 대리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 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대리와 같지 않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계수를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2에서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는 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조건입니다.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J11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untif s 라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커뮤니케이션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회계를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 경영 전략을 선택하시고 다음 탭키를 누르시거나 스크롤 막대를 내리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8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셔서 첫 번째 조건 80 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조건 크거나 같다 80 세 번째까지 작성하셨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구한 값 뒤에 명자는 없네요. 그럼 countif s 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하도록 E2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라는 함수 그 다음 기본급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15부터 D22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다음은 E2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if s 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countif s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average는 조건이기 때문에 범위 정해서 컨트롤 x 두 번째 칸에다가 컨트롤 v 해놓으시고요. 첫 번째 칸은 조건입니다. 우리 기본급부터 조건을 줄게요. 기본급 영역에 가서요. 기본급 영역에 가서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을 쓸 건데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줄 거니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입력하시고 원래는 큰 따옴표 묶지 않아도 되는데요. average 함수는 함수식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큰 따옴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크거나 같다는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고 n% 연산자 이용해서 average를 통한 구함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오른쪽에 크거나 같습니까? 288만 187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값이 이렇게 비교될 거라고 미리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 조건은 상여금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보다 크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1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15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합니다. 순서야 바뀌셔도 돼요. 상여금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함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맨 뒤에 가셔서 n% 연산자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세 번째 카운티이프 S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를 구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If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K2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주어진 함수 중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AverageIf 물론 SomeIf와 CountIf를 통해서도 평균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verageIf가 있으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고요. AverageIf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함수 삽입에 가셔서 Range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홈런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40 이상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삼진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할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 월별 생산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생산품 C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E30셀에 클릭하시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TDEVS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영역의 영역은 생산품 C가 있는 D29부터 D38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다음은 구한값 뒤에 내림하여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수식을 입력하셨던 E30셀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다운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라운드 다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표준 편차는 구해놨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수를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2.5 라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표 6에서 점수 중에서 세번째로 높은 점수를 3의 점수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번째 큰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지함수 입력하시고요. 점수 영역에 가서 심표 그 다음 세번째 큰값을 구하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점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예제에서 여섯개 표 예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번째 예제 표 1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첫번째 표 1에서는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할까요. if 아니 if는 조금이다 조건을 넣을게요.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함수 삽입 바로 왼쪽의 승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의 승점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처리할 거라서 내림차순 구하겠습니다. 0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1등부터 3등까지만 결승 진출이라고 하겠습니다. if 입력하시고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조건은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순위를 구한 숫자가 1, 2, 3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결승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3, 순위를 구한 숫자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결승 진출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그 다음 직위가 과장에 해당한 사원들의 성과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니까 Average if s를 선택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평균은 성과금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찾을 범위는 문제에서 성별에 가서 성별 데이터들 중에서 열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문제에 나와 있는 직위를 가셔서 그 다음 조건에다가 과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한 값을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라운드 입력하시고요.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자릿수 두 번째 라인에다가 자릿수를 지정하는데 문제에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 천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는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로 출석을 체크했다. 동그라미 개수가 1개이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로 출석률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개수부터 셀까요? 등호 갖다 놓으시고요. 카운트 A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위를 성명별로 1주 2주 3주 4주 에 대한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동그라미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추주 함수를 통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1액 값이 표시가 되었다면 25% 그냥 입력하시면 0.25 가 입력이 됩니다. 문제 25% 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50% 그 다음에 3이면 75% 큰 따옴표 문 꺼서 75% 4일 경우는 큰 따옴표 문 꺼서 100% 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을 입상을 그에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비교하기 위해 K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 스몰 함수 삽입에 가셔서 어레이 기록에 가셔서 기록은 세 번째 작은 값은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을 비교하실 거라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세 번째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모든 데이터의 1시간 15분의 데이터를 비교할 거고요. 1시간 15분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는 입상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K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기준을 앞에다 두셔도 되고 뒤쪽에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앞에다 주겠다 하면 스몰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J16셀 같은 행위에 첫 번째 데이터가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입상이라고 입력해 놓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합니다. 스몰 함수를 통해서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J16셀은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입상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 해당한 데이터 빠른 3명만 입상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예제를 다섯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수금액 수금액이 존재하는 음 수금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에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C3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라고 입력합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가로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입력할 텍스트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섯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표 6에 가셔서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에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표시하시오. 결석한 데이터에는 X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X자가 표시되지 않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카운트 블랭크 안에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 36세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 C-O-U-N-T 블랭크 범위는 I 28부터 K 34까지 가로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회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표 1부터 표 6 영역까지 통계함수를 살펴보셨고요. 실습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함수 살펴보셨습니다.